자, 준인장 백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일당백 인터뷰에 나오시기로 되어 있던 천은미 교수님이 이분 원래 바쁜 분인 줄 알았는데 지금 어디 또 다른 강의를 하고 택시를 타고 오셔야 돼서 조금 늦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래서 저희가 괜히 똑같은 얘기 길게 할 겁니다. 지금. 괜찮답니다. 괜찮다. 오셨답니다. 벌써. 그런가? 빨리 해 주세요. 오늘 천은미 교수님 모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라서 지금 요즘 물가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어디든지 다 요즘 난리인데 미국도 물가가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요. 재미있는 게 재미있다고 하긴 그렇습니다만 달러트리라는 미국의 매장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다이소처럼 싸게 웬만한 건 다 1달러에 판다 해서 이제 1986년에 창업했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하여튼 웬만한 제품은 다 1달러로 그걸로 이제 마케팅하는 회사거든요. 사진 한 번 보여주시면 얘를 보면 간판에도 아예 우리는 1달러에 팝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저게 다이소 간판이군요. 미국의 달러트리라는 회사입니다. 캐나다 미국의 매장도 한 15000개 정도 비교적 잘 되는 회사인데 최근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한 게 달러트리가 도저히 1달러를 못 맞추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1.25달러 1.5달러 상품으로 하기 시작했다. 진짜 그동안 정말 1달러였나 봐요. 다 1달러였죠. 그러니까 물론 그랬던 건 있었대요. 달러들이 플러스라고 해서 매장 안에 일부 이렇게 코너를 해서 이거는 3달러 5달러입니다. 이런 건 있었으나 나머지 제품들은 다 1달러로 맞춰놨는데 그거를 1.2달러는 받아야 되겠다 1.5라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판도 바꿔야 돼요 지금 1달러라고 해서 1.25달러 그러네. 회사 측 설명은 우리가 1달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신념이었는데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게 일단 물류난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요즘 정말 어디나 그렇습니다. 물류난 진짜 심각하거든요. 사진 한 번 보여주시면 이게 최근에 로이터통신에 나온 사진인데 여기가 캘리포니아 롱비치항 앞바다거든요. 사진을 보시면 뒤에 큰 이 배들이 대형 컨테이너 선들이 계속 저기에 정박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질 못하고 부두에 대질 못하고 그래서 지금 외신보도를 보니까 이 롱비치항 앞바다의 경우에 평균 부두에 들어온 데까지 9일 계속 대기 9일 정도 평균 대기하고 있고 늦으면 3주까지도 저렇게 바다에 떠 있다고 하거든요. 예전 같으면 바로바로 들어오는 데였다는 거죠. 이미 부두에는 컨테이너들이 가득 차 있고 빨리 빨리 못 빼니까 그래서 물류가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아무래도 물류비용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게 유통업체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애플도 아이폰 13 새로 나왔는데 미국 애플 홈페이지에 보면 이거 주문해도 배송하는데 3, 4주 걸립니다. 이런 안내문구가 아예 걸려있거든요. 그 정도로 수급도 잘 안 되고 물류에도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물류가 못 따라주고 있으니까 이 종의 병목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비싸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도 얼마 전에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에 내년까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거다. 이렇게 발언해가지고 아 이게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이구나. 그래서 달러트리도 뭐 이 달러로 도저히 못 지게 했다 한 거고 이 달러트리가 또 설명한 게 물류도 물류고 또 임금 인상을 우리가 뭔들 안 오르겠어요. 뭔들 안 오르겠어요. 진짜 미국의 임금 인상도 보면 미국의 지금 연방 최저 시급이 7.25달러로 돼 있거든요. 우리 돈으로 하면 8,600원 그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노동청 조사를 보니까 이미 슈퍼마켓이라든가 레스토랑 같은데 시간당 임금이 다 15달러 수준으로 다 높아졌어요. 그래서 작년 시급이 한 평균 레스토랑 직원들의 시급이 한 13.86달러였는데 올해 이미 다 15달러 이상 넘어섰고 월마트. 안 주면 집은 먹고 하니까. 그럼요. 그래서 외신들 보면 15달러 밑으로 제시하는 데는 아예 그냥 원서도 안 내는 분위기다. 그러니까 이거 맞추려고 올해 월마트도 한 3번 정도 시급을 조금씩 올렸거든요. 이런 비용들이 물가에 반영이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걱정되는 게 11월에 광군제 중국의 광군제도 있고 블랙프라이데이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대형 쇼핑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가뜩이나 날린데 이거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나오고 있죠. 이 프로님 말씀대로 올해는 하여튼 사지는 말고 진짜 올해는 크리스마스 세일 이것도 하지 말고 필요한 것만 각자 그냥 알아서 인터넷에서 사고 선물하지 말고 선물도 하지 말고 노 크리스마스 제가 이거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다이소가 있으니까 있죠. 다이소는 너희는 안 올리냐 너희는 괜찮냐고 제가 오늘 한번 물어봤는데 하여튼 공식 답변은 다이소가 왜 제일 싼 건 500원 1000원 1000원 이런 식으로 가격이 돼 있거든요. 500원짜리를 제일 싸게 파는데 하여튼 자기들은 아직 일단 올릴 계획이 없다고 하던데 여기도 뭐 조달 비용이 늘어나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뭐 2천원도 있고 3천원도 있으니까 2천원짜리 비싸지면 쓱 3천원으로 바꾸면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는 별로 고민 안 해. 5천원짜리도 있고 다 있어서 다만 이제 다른 곳보다 여전히 다이소가 많이 싸죠. 저는 요즘 다이소 자주 가는데 기분 살짝 나빠요. 왜요? 마지막에 그 계산하러 나오면 예전에는 거기서 이제 직원분들께서 계산해 주시거나 아니면 뭐 이제 셀프 그게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요즘엔 다 셀프를 바꾸고 계산하던 직원들이 뒤에서 이렇게 딱 끼고 해봐. 어디 해뜨리면 안 돼. 어디 해봐. 야야 봉투부터 해야지. 잘하나 못하나 감시조구나 감시조. 이렇게 반말하거나 이러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서 계시려면 좀 해 주시든가 아니면 이왕 서 있으면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본인이 바쁘니까 한 명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셀프로 하세요는 그거는 뭐 오케이. 그런데 본인들은 딱 뒤에서 뒤로 계시면서 배우세요. 이제 다음부터는 혼자 해야 돼. 언제까지 우리가 해 주라는 거야. 맞아요. 그게 맞기는 한데 배워야 되는 거고 익숙해져야 하기는 한데 마지막에 가서 시험 보는 느낌? 아니 그게 저는 셀프로 계산하는 게 나 빠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안 빠르죠. 하나도 안 빠르죠. 빠르게 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은 안 쓰려고 하는 거죠? 계산은 인금 줄이려고 하는 거니까. 되게 이렇게 하면 잘 안 되고 됐나? 이렇게 보복되고 이런 저도 그렇던데. 네. 정주혜님께서 안 가면 되지요 다이소 라고 세셨는데 다이소가 또 싸니까요 또. 안 갈 수가 없어요. 저도 까짓 거 안 가고 전화 통화하면 배달해 주는 백화점 있는 거 모르는 바가 아니라 살짝 계산하고 나올 때만 좀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그렇다니까요. 계산하러 가려고 하면 셀프에서 하라고 해요. 그렇죠. 카드 들고 계셨으면 저희 가서 해라. 언제까지 내가 해 주냐. 맞습니다. 자주 겪어봅니다. 간단하게 했고요. 또 하나 비슷한 얘기인데 하나 또 오늘도 추가로 나온 얘기여서 말씀드리면 자동차 생산이 요즘 해외에서도 중단되고 있다는 소식인데 사진 한 번 보시면 이게 독일의 오펠이라는 자동차 회사거든요. 독일에서 판매 순위를 한 5위 정도 되는데 예전에 이제 gm 계열로 있다가 그래서 우리나라 저 비슷한 플랫폼 가지고 국내에서 판매된 모델도 꽤 있었는데 지금은 푸조스티로행으로 넘어갔고 지금은 스텔란티스 계열로 있는 회사인데 여기가 오늘 발표한 게 독일에 몇 개 공장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인 아이젠하호 공장을 내년 초까지 문을 닫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게 내년 초까지라는 게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정확한 날짜 언제부터 열겠다는 것도 없고 그래서 내년에 가봐도 실제로 열 수 있을지 상황을 봐야 되는 상황이고 직원들도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한 1300명 정도 임시 해고 확률했기 때문에 상황이 심각한 것 같고요. 결국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인상적이었던 게 오펠 뿐 아니라 폭스바겐도 2주 동안 볼프스부르크 공장 거기 공장 가동을 중단한다. 이것도 발표했고 GM도 멕시코 공장에 쉐보레 공장이 있었거든요. 거기도 2주간 생산 못한다. 이게 연쇄적으로 오늘 발표가 됐길래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는 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또 진짜 없나 봐요. 하나도. 진짜 없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또 중국에서 전력난 때문에 공장들 문 닫는다. 이런 기사들 많이 있었잖아요. 저도 좀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하나가 CWTC라는 회사인데 여기가 반도체 패키징을 해주는 회사인데 여기가 NXP나 인피니언 같은 차량용 반도체 만드는 회사 이렇게 납품하는 회사인데 여기도 공장 문 한 일주일씩 닫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부족한데 지금 중국에서 납품도 잘 안 되니까 차량용 반도체 만들어서 마지막에 패키징만 해서 가면 되는데 패키징하는 회사가 전력난 때문에 또 안 되면 공장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지금 자동차 판매 심각할 수밖에 없는데 현대차도 발표된 걸 보니까 9월 글로벌 도매 판매가 작년보다 한 22% 감소한 걸로 발표가 됐거든요. 기아차도 한 14% 감소했고 그러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 상황이 돼서 시장 조사 기관들 조사한 거 보니까 9월에 미국 신차 판매량이 전체적으로 한 25% 이 정도는 감소할 거다. 이렇게 이상이 돼 있고 3분기 전체적으로도 13% 보통 이렇게 판매량이 감소하면 경제 위기라든가 뭔가 소비나 수요에서 위축이 돼서 이런 쇼크가 오는 케이스가 대부분인데 지금은 수요는 굉장히 높잖아요. 공급에서 쇼크가 나서 이렇게 판매량도 줄고 아마 gdp도 많이 내려갈 거예요. 이런 게 아마 또 처음 아닌가 거의. 이렇게 예상이 안 되고 그런데 이게 지금 차량용 반도체 쇼티즌 지금 하루 시틀 일이 아닌데 이게 언제까지 대출해 이럴 거냐. 이게 왜 빨리 해결이 안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차도 사지 마. 차 좀 그만 삽시다. 차도 사지 마. 자연적으로 좀 더 탑시다 그냥. 차도 사지 마. 최근에 제가 아는 분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신차를 주문했는데 9개월을 기다리라고 했대요. 9개월. 그래서 도저히 못 참아서 지금 중고차 계속 알아보고 있다고. 중고차가 좀 새 거. 새 거. 그런데 새 차를 사고 싶은데 차는 안 온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분은 예전에 탔던 차 왜 어째대요. 거의 망가지기 일보 직전이라서 빨리 바꿔야 되는데. 그냥 망가져. 또 고쳐서 타고 좀. 맞아요. 그래야 돼. 얼마 전에 독일 다임러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이 차량용 반도체 쇼티즈가 내년까지도 영향을 주고 내후년쯤 되어야 조금 완화될 것 같다. 이렇게 발표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1년 내내 이럴 거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차사기가 진짜 너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큰일입니다. 진짜 이거는 자동차는 이러면 못 만들잖아요. 못 만들죠. 출입을 안 하지 못 나가지. 그러면 거기 있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서 관련 일자리도 이게 타격이 클 거예요. 그냥 맥주가 예를 들면 제조가 안 된답니다. 이산화탕도 부족해서 이런 거 안 먹으면 되지만. 차원이 달라서 이게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반도체 없는 차는 못 만들까요? 요즘은 못 만들죠. 반도체 안 들어가는 차가 요즘 있을까요? 차량용 반도체가 하는 게 뭔데? 예를 들어 안전에서 안 하면 띵띵 그런 거예요. 별것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니야. 그냥 없애자 그런 거를. 옛날 식으로 수동으로 그냥 소리 안 나는 걸로 하고 파워 윈도우 이거 필요한가 이거 이렇게 막 돌리는 거 하고 요즘은 제일 경차들도 다 안전장치들이 돼 있으니까 뭐 이렇게 비껴나면 띠띠 소리 나야 되고 그런 게 다 반조체가 들어가니까요. 없는 걸로 한번 해보면 나름 또 클래식하고 괜찮을 것 같아요. 깡통으로 깡통으로. 그러게요. 조금씩 조금씩 절약하고 아껴 쓰고 쓰지 맙시다. 사지 맙시다. 사지 맙시다. 정부 정책이 너무 반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소비를 늘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전 세계 정부가 없어서 생각하는 일이에요. 전 세계 정부가 있었으면 벌써 10년 미만 차는 교체 안 돼. 하지 마. 지금 10년 이상 차만 차량 거래 허가제. 이거 왠지 약간 중국식 발상인 거예요. 1가구 2차량? 안 돼. 안 돼.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이대휘 목동병원의 천은미 교수 모시고 코로나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 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 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